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삼성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삼성은 20년간 300조 원을 직접 투자해서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로 했는데요.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6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. 이어서 이윤화 기자입니다.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710만 제곱미터, 약 215만 평의 대규모 산업 단지입니다. 기흥 사업장보다는 약 5배, 현재 가장 큰 평택 반도체 사업장보다는 약 2.5배가량이나 더 큰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. 삼성은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20년간 모두 300조 원을 직접 투자합니다.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과 화성, 평택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, 팸리스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. 삼성은 이 단지의 첨단 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메모리 초격차는 물론 파운드리 1등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겁니다. 삼성 파운드리 생산능력은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, 테일러 신공장을 감안해도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. TSMC보다 먼저 GAA 공정을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하고서도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큰 이유는 설비와 생산능력 부족 등의 이유가 컸습니다. 업계에선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와의 경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가 TSMC에 비해서 기술력은 동등하지만 주문면에서는 작습니다. 그런 타원에서 보면 이 용인 클러스터가 TSMC의 경쟁에 중요한 교두부가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은 수도권에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간 60조 천억 원을 별도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